아, 직접? 직접 해주시네 잘하신다 금방금방 어땠어요, 첫인상이? 첫인상이요? 첫인상... 말씀을 아예 안 하시고 얼굴을 안 보시더라고요 다나입니다 저는 서재형이고요, 32살이 긴장하셨죠 아, 되게 뭔가 좀...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본인한테?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없으신가?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개그맨이에요? 갑자기 개그맨이에요 이러고 막 재밌네 이러시고 이게 너무 첫인상 좀 차갑죠 좀 차가워요 차가웠죠 수줍게 먹고 오셨어요 식사 나왔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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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? 마들렘? 우와 먹어봐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어, 이거 또 이렇게 야, 먹는 건 빨리 쳐다보고 어떻게 먹냐 보고 있을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아니, 나는 왜 그러냐 왜 그러는 거야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표현을 이제 막 다시 얼른 너도 먹어 너도 먹는 거를 해야지 음, 맛있어 아, 그래? 맛있어 더 정성 들였어 음, 진짜 맛있어 음식을 원래 직접 해? 자주? 여기서도 사실 모르고 내가 직접 원래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제 단어를 위해서 직접 한 거고 고마워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야? 그쵸 진심이시네 진짜 고마워 그리고 또 여기 우선 내가 여태 살면서 호감 생기고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안아본 것이기도 하고 여성분이 처음 오신 거야 오,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보고 싶다 이렇게 써놨는데 영광이네 내가 와줘서 영광이지 영광이네 내가 와줘서 영광이지 영광이네